마지막 곡 그리고 오늘 청춘마이크 공연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팝송 한 곡 들고 왔는데요 레이첼스의 히트 로즈 들려드리고 오늘 이 곡에서 청춘마이크 수도 방안권 마로니의 공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 소개하고 저희 공연 마칠 건데요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아노의 송국화씨였습니다 퍼커션의 박진기씨였습니다 모여전 황그리칸이자 이한결이었습니다 모여전 황그리칸이 모여전 황그리칸이 모여전 황그리칸이 메인 멜로디를 지금 전해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연주 끝나고 반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반주에 맞춰서 즉흥 연주가 들어가면 저는 재즈를 하는 장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로는 솔로라고 불리우는데요.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즉흥 연주, 즉 솔로는 멜로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즉흥 연주라서. 그래서 재즈를 듣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솔로를 할 때 이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. 그러면 박수 한 번 세게 쳐주시면 연주자가 더 힘받아서 좋은 라인 드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멜로디가 별로예요.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박수 세게 쳐주시면 응원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봐도 괜찮을까요? 감사합니다. 해봐도 괜찮을 건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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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